마지막 대결 마지막 대결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떨려 이번 대결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맞붙게 됐지? 그동안 서로 접점이 전혀 없었던 개성 강한 두 선역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김사나, 벌사랑입니다 와, 이 둘이다 김사나 씨는 이화연대 판소리 전공하는 현역 4년 차고요 시원시원한 국악 보이스가 강점입니다 벌사랑 씨는 현역 7년 차로 중저음의 밀도 있는 소리가 특히 압권 실력자입니다 중저음의 대결이죠 그러게 화이팅! 사나 씨가 지목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목을 꽤 센 사람을 했는데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사랑 언니, 그동안 저의 트롯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별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청출어람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청출어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보내겠다는 얘기야 아주 배운방덕하고 왔어 사나, 너가 저번에 데스매치 때 원정이 뽑아서 졌지? 네 이번에도 네 촉이 똥촉이라는 걸 알려줄 거야 똥촉, 똥촉 똥촉 하시옵소서 지목 당했거든 지목 당했거든 끝 마 Google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